내가 얼마 전에 알아라는 건데 그 딸인지 아들인지 알아보는 방법이 있대요. 그 딸인지 아들인지 알아보는 방법이 있대요. 아 진짜? 다 하나 아들만 둘인데. 이번에 딸 나면 좋은데. 야 그걸 어떻게 알아? 있어? 있어요. 맞힐 수 있어. 야 그런 거 좋아 알려줘. 나랑 맞힐 수 있어 진짜로. 어떻게 알아. 내 말이. 배 모양 뭐 이런 건가요? 다 틀려. 그럼요. 음식 먹는 거야 맞아. 아들인지 따라야지. 그럼 잠깐 일어날 수 있어?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아니 아니 보게 보게. 아 뭘 봐야 되는데 배를? 왜 앞으로 나온 거야 퍼진 거야? 어 좀 앞으로 많이 나왔네. 봐봐. 지금 이게 볼록 나왔잖아. 앞으로? 앞으로 나왔네. 어 오케이. 옆으로 퍼지면 아들이고. 맞아 맞아. 앞으로 나오면 딸이래요. 아 그래. 맞아 그런 얘기 있어. 이거는 배가 나오기 전에는 모르는 거니까. 나오고 나서야죠. 에이. 일리가 있어. 아니요 일리가 있어 저거. 그전에 그런 소리 있긴 했다고 그랬어. 저는 일리가 있어. 오 너한테 들었구나. 어 그리고. 어 나. 저 저 남쪽으로 봐. 남쪽으로. 남쪽으로 향해 계속 보고 있어. 남쪽으로 향해 보고 있어. 어 뒤태는 아주 아기 같은 거 같지가 않다. 저런 딸이래. 그러게. 뒤태가 고우면. 남쪽으로 향해 계속 보고 있어. 남쪽으로 향해 보고 있어. 별아. 네. 어. 별아. 네. 어. 네. 어. 저게 뭐죠. 왜. 왼쪽으로 봤어. 왼쪽으로 봤어. 뭐야 이건 뭔데. 지금 왼쪽으로 돌렸어. 왼쪽으로 돌렸으면 아들인데. 왼쪽으로 돌렸으면 아들인데. 아 진짜 내가 지금 저럴 줄 알았어. 그리고. 아 이게. 아니 그럼 저까지. 아 잠깐만. 하나 하나 더. 아 배 모양 봐서는 딸인데 왼쪽으로 봤기 때문에 아들이고. 그리고 여기서 한번 여기서 나왔어. 고기나 찌개. 고기나 찌개가 더 당긴다 아니면 과일이나. 밀가루. 과일이랑 빵을 진짜. 알고 살았어. 진짜. 지금도 빵 먹고 왔어. 딸이다. 아우 딸이야? 딸이다. 아우 딸이야? 딸이야. 아우 딸이야? 딸이야. 그럼 너 봐라 상쪽으로. 우리 여기서 했잖아. 네. 니가 불렀으면 당연히 왼쪽으로 보지. 내가 불렀으면 오른쪽으로 봤겠지. 맞네. 니가 불렀으면 당연히 왼쪽으로 보지. 그렇지. 내가 불렀으면 오른쪽으로 봤겠지. 당연한 거 아니야? 그리고 난 원래 빵을 좋아해요. 누림이 가졌을 때도 빵 먹었어. 그래? 그럼 딸이야. 딸이야. 딸이야.